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뇽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송주 불냉면 이거 육수 부어서 물냉면으로 갖고 왔어요. 여기는 이거 매운 장 좀 넣어서 먹을게요. 다 넣을까? 자아 맛있겠다. 와아 개운한거 요렇게 잘 먹겠습니다. 우선 그냥 육수 한입 아 좋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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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으음 음 트윙 으음 으으으으으음 음~~ 맛있어. 이거는 몬스터 만두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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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저녁끝한 것 같아. 너무 맛있다. 아유, 좋다. 으음, 좋다. 흠. 아유, 좋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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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따뜻하고 흠. 흠. 약간 뜨겁고. 이건 차가우니까. 흠. 궁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둘 다 캡사이신도 안 들어가 있고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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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드신 것 같아요, 진짜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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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팬 맑글맛 애마빶음 제 시각ku가 너무 맛있어서 저녁뿌리 Those are my best 저의 쑥쑥쑥 무슨 맛이냐 저는 제 시각의 정도를 입어 저는 바삭한 식감 바삭하고 저는 지금 뭐하고 뭐하고 있는거니 저는 바삭한 식감이 막걸리가 이렇게 너무 맛있어 봐도 봐도 놀래요 속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있어요 알차다 흐흑 없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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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간만큼 맛있네요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둘 다 캡사이신도 안들어가고 매콤해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즈 사랑해요